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찍힌 채드? 왜 찍힌 채드? 아, 쏘리냐? 아, 메이킹 채드! 제이겁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영상에서 만나요! 뵈밍아 근데 이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영상으로 넘었다! 끝! Schmack 뵈밍아 그 영상으로 만나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지 domest2단계 숙소적인 음식 음식은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어떻게 만나요? 음식은 많은 음식을 잘 먹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위해서는 자세를 calidad해서 또 다른 식사와 다른 식사와 함께하는 식사의 관광객을 잘 먹었어요. 나는 아직도 이런 식사와 함께 먹으라는 음식을 potencial하고 있었어요. 나는 식사와 함께해서 일을 해봐야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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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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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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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체. 마치. 오! 뇌아버? 소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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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소스 동생 이른밀 굳이 겨우 대여 ahi, 랩. 아, 역시 랩. 아, 잘 December. 아, 다행히. 은지. story. story. 수업에 퇴. 전혀 훔손히. 아우. 가 살 look. 아우. 계란과 와우이 오이로는 infant. 안 intellect. 제게. 일정한. 제가 찍고 있는 진짜. engh, 네. 풍버려는 거. 자, 나 왜 이래. 자, 나 이거 어디 도착해. 자, 나 이거 어떻게 도착해? 왜 이렇게 도착한 거지? 그래서, 다행히 안 돼.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안 돼. 소금 끝이, 소금. 오늘의 일은 도착 시즌입니다. 今回はごちそうさまでした。 13日の日が餃子向きなんですよね? そうです。餃子食べ放題になっております。 焼き餃子と揚げ餃子が餃子カツになっておりまして、お鍋系の炊き餃子とだし汁餃子と人数分に合わせてご飯をお出ししております。 毎月やられてるんですか? そうですね。13日毎月やっております。 美しいですね。 そうですね。結構食べられる方は食べますね。 5時の時間やけどすごいですね。 そうですね。やっぱり驚かれることは多いです。 5時の時間やって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駆け込み餃子の要素が入っているんですね。 そうですね。 先ほど舞台さんが一番おすすめの餃子はどちらですか? 自分には餃子カツ、お揚げ餃子にはなるんですけど、それが一番自分の中では好き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拍手。 聞きました。 拍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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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拍手。